충남 태안화외류 국은 구매문에 1533-5931 신바람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검색창에 신바람 농자재 입력해주세요. 신바람 농자재, 충남 태안화외류 국은 판매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바람 농자재입니다. 허외류 국은 판매합니다. 종자업 등록된 농가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단연생 식물로 옮겨 심지 않아도 매년 그 자리에서 핍니다. 위사진과 같이 꽃이 진 후 최상단만 잘라주면 매년 목물이수가 늘어납니다. 백합꽃 국은 식재해보세요. 매년 피며 단연생입니다. 식재 깊이입니다. 신상품 백합은 향기가 독하지도 않으면서 은은하게 풍기는게 특징입니다. 화경도 크며 국은 사이즈도 완전 대사이즈 목물이도 7-10개 달리는 백합꽃 벽백압도 신기하게도 출시가 되었네요. 백합꽃국은 판매 겹백합 이사벨라 달리다 1구당 6,500원 콩카도르 시베리아 바카드 살릴로 1구당 5,500원 3개 이상부터 묶음 판매 가능합니다. 나팔 제레종 백합 1구당 3,200원 10개 이상부터 묶음 판매 글라디올러스 국은 판매 글라디올러스 국은 1구당 2,800원 10개 이상 묶음 판매 지금 구입하시고 바로 식재하면 되는 글라디올러스 다용도 인공원예상토 판매 1봉당 6,000원 택배비 4,000원 추가됩니다. 오스모코트 코팅 비료 및 영양제 판매 1봉당 6,000원 택배비 4,000원 추가됩니다. 충남 태안 화외류 국은 판매합니다. 구매문에 1533-5931, 010-2102-5930 신바람 즐거운 쇼핑 신바람 농업 네트워크에서는 믿고 구매하실 수 있도록 쇼핑 코너를 운영 중입니다. 신바람 쇼핑몰 주소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신바람 빌리지 앱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저희 채널은 밴드에 올라오는 정보를 단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가격 및 연락처 확인은 관리기 닷컴에서 확인하세요.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 부탁드려요. 다양한 매물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고농기계 네이버밴드 www.http.com/.중고농기계.com 신바람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